오늘 저와 함께할 팀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배는 빵빵해지고 있지만 모는 통통해지고 있다는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 파이팅! 아이고, 양치 중간장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제 쌍둥이인가요? 제 쌍둥이? 파이터들 같다. 저는 회원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실력 회원분들. 달려야 될 회원인, 회원이. 그러네요. 좋습니다. 낮춰주세요, 안전사님. 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어색하긴 한데 탈모 20년 차. 엠지와 탈모가 진행 중인 운동보다는 먹는 게 슈크한 트레이닝하십니다. 네, 저는 탈모 9년 차 정수리 탈모가 굉장히 심하고 머리 빠지면서 살도 빼지는데 살이 다시 쩐는데 머리는 안 찌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슬픈 사이를 같이 유지하시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부터 슬프네요. 야, 근데 너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두 달 전에 저 말랭갱이로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잘 유지하면서 M자 탈모를 진행을 경험하고 있는 탈모 햇병아리 8년 차. 먹을 때 가장 행복해서 지가 만들어서 지가 먹는. Q&A 쇼핑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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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마Vi으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